많은 고등학생들은 공부한다 그리고 배운다 비효율적으로 마이너스지 왜냐하면 그들은 주장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들의 숙제를 TV를 보면서 또는 들으면서 큰 음악을 들으면서 첫 번째 문장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데 이유가 뭐야? TV나 음악 들으면서 공부를 해서 이런 똑같은 학생들은 또한 전형적으로 방해한다 그들의 공부를 반복된 핸드폰 통화 주방 왔다 갔다 하는 거 비디오 게임 하는 거 그리고 인터넷 서핑 하는 거 이거 다 뭐야? 방해물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앞 문장이랑 똑같네 그치? 그래서 똑같은 학생이라고 했잖아 다른 학생들이 아니라 똑같은 학생들이라고 했으니까 방해한다 A번 맞지? 자 그 다음에 어디야?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인데 가장 큰 필요가 있는 학생들이래 집중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 공부할 때 가장 집중해야 돼 그런 학생들은 종종 어떤 학생들이라면 둘러싼다 그 자신을 가장 많은 방해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얘네가 공부 제일 많이 필요한데 지금 할 게 엄청 많은데 얘네가 오히려 막 방해물들로 가득 차는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지 자 이런 학생들 이런 10대들 뭐야? 지금 TV나 라디오 듣는 걸로 하자 TV나 음악 들으면서 하는 학생들 주장한다 그들이 공부할 수 있어 난 우리 더 잘 공부할 수 있는데 위도 분사구문 TV나 라디오를 켜놓은 채로 같은 맥락이지 그치? 계속 방해물들이랑 같이 공부한 학생들 안 좋다 계속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교수들은 실제로 반대한다 그들의 입장? 학생들 TV나 음악 켜놓고 하는 학생들한테 반대한다 야 니네 키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한대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대의가 누구야? 이런 교수들 전문가들은 주장을 한다 많은 10대들이 실제로 공부할 수 있다 생산적으로 어 여기 플러스 나왔네? 어느 상황에서야? 어느 상황에서? 이상적인 것보다 덜한 거 이상적인 것보다 덜한 거 이상적인 거 지금 계속 뭐 얘기했어? TV나 그거 켜면 안 돼 너 공부 못해 하는데 근데 오히려 이거 뭐야? TV나 라디오 음악 켜놓는 상태에서 생산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했잖아 내가 이거 잘못된 거지 그들의 입장을 뭐 그들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서포트 이 정도가 맞겠지 왜냐하면은 그 학생들 TV나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노출되어 왔기 때문이다 반복적으로 배경소음에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얘네 그런 상황에서 더 공부 잘할 수 있어 오히려 그렇게 주장한다 이거지 자 이런 교육자들 학생들이 어떤 교육자들이야? 학생들 TV나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더 잘 될 수도 있어 이런 교육자들은 주장을 한다 어린아이들은 자 비 유스트 투 동명사나 명사는 익숙하다지 비 대신에 비컴도 똑같은 거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어린 학생들이 지금까지 익숙해져 왔대 소음에 TV 비디오 게임 큰 음악에 익숙해져 왔다 뒷받침하는 거 맞지? 이런 교육자들 그들은 또한 또 주장한다 주장하는 것이 하고서 여기 덱 생략이지 동명사 주어 동명사에 대한 목적어가 문장이 온 거지 대절이 온 건데 요구 주장 제안의 명령의 동사가 나오면은 대절의 슈드가 생략이니까 여기 슈드 생략이라고 보면 되고 어쨌든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주장하는 거 학생들이 TV 꺼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 라디오 꺼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근데 이거 분사고문이지 그들이 숙제하는 동안 공부하는 동안 니네 꺼놓고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게 will not 반드시 향상시키는 건 아니다 그들의 학업 송치도를 같은 맥락이지 자 근데 하지만 나왔네 하지만 이런 입장 어떤 입장이야? TV 음악 켜놓고 공부하는 거 괜찮을 수도 있어 이런 입장은 확실히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이제 화학 웹을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되겠어? TV나 음악 들으면서 하는 거 안 좋아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은 확신받는다 대문장에 의해서 사용식으로 쓰인 거지 수동태인데 디오가 남은 거지 그들만의 경험에 의해서 확신한다 학생들? 어떤 학생들? 시끄러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종종 학습한다 비효율적으로 그래서 이 문장을 확신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정답 10번이고 제목은 성공적인 학생들은 교육한다 앞서서 교육한다 미리미리 계획 세운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고 공부하는 거 TV나 라디오 음악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좋은가?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었지? 결론이 안 났지? 2번 맞지? 스마트 장치 좋은 학습 도구로서의 스마트 장치 핸드폰 이런 거 아니고 부모 그 다음에 선생님 교육에 있어서 파트너다 이런 내용도 아니었고 좋은 습관 좋은 습관 뭐라고? 형성하기 만들기는 어려워 깨기는 쉬워 이런 얘기도 아니었고 내용은